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가버리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아 제 조카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예? 우리 둘 다요 네? 오빠가 절대 혼자 나가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제 조카예요 너랑 너랑 네요 e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